조계종이 최근 특정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지침을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상주 대중과 종무원에게 고열과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하거나 퇴근 조치를 실시하는 등 의심 증상자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비롯해 일상생활 지침, 신도와 외부인 방문 관련 지침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어제 전국 사찰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움을 감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전국 사찰에 감사를 전하고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